진정해 너무 웃겨 진정해 아름답다 하나님 지안이 미래 아름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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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너는 어디서 왔니?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숨 쉬지 마 이 날 이 날 조금렛 이 날 김 김 못하겠다 어려웠어 손가락이 너무 아프잖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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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셔보시겠어요? 네 이거 아 저기 국자를 떠서 뭐그러냐 그냥 이거 둘이 먹고 버릴거야? 어? 숟가락 이렇게 펴도 되나 아니면 국자를 펼까? 아 뭐 숟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먹어보겠